보고령 1호가 지금 속보로 떴습니다. 보고령 1호가 속보로 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령 읽어드릴게요.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방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보기업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030으로 대한민국 전역의 다음 사항을 보고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퇴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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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근가?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평론? 엿을 드세요. 이 병신 새끼야. 여기까지입니다. 평론을 할 게 없어. 고맙습니다.